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1차 물량이 있었습니다. 4,333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 공급에 대한 당첨 합격선이 평균 1,945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액이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1,945만 원이 되려면 무려 16년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2030세대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불안감이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 청약에 실망한 젊은 층들이 주택의 매매 수요로 가세를 하게 되면, 최근에 수도권에 있었던 집값 상승세, 상당 기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데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날씨를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선선한 바람도 들게 시작이 됐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에 가게 대한 부분들이 30%가 넘는 아파트의 상승으로 거래가 됐고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도 30%가 넘는 거래가 됐습니다만 지난달의 평균을 보면 소형으로 아파트 시세가 물려갔는데 인천이나 수도권으로 인해서도 소형 아파트가 1억 원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능력을 볼 만한, 지켜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 신담역으로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사권 주택인데요. 5호선 답심리역과 1호선 청량역 또한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 어디든 이동이 용이한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답심리동의 녹지 환경도 우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청계천이 흘러서 수범공원에 따라서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답심리동이고요. 간담회 공원이나 답심리 공원이 녹지 환경으로도 주변에 갇혀져 있습니다. 비율이 부족한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녹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답심리동에는 굉장히 녹지 환경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축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청량리역의 GTX 개발 소식도 빠질 수 없는데요. 청량리역의 KTX, GTX, ITX 등 광역철도망 및 전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 동대문구로 왔습니다.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인데 일단은 역세권이고요. 거기다가 또 숲세권의 녹지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어떤 장점질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검토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개요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전농 답심리 뉴타운내에 들어있는 다세대입니다. 전농동 답심리는 청량리역하고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량리역거지는 도보로 10분이면 달 수 있습니다. 이곳의 동대문구 답심리동 다세대는 2호선 답심리동, 답심리역 또 내지는 5호선 신남력, 답심리역 이렇게 해서 역세권으로 도보로 가능한 지역이고요. 면적은 전용면적 29.32에 분양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49.09인데 한 15평에 달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주택이고요. 구조는 투룸입니다. 투룸에 거실, 화장실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북박이장까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그런 부분 여기에 옵션이 에어컨 2대입니다. 에어컨 2대, 세탁기, 건조기로 인해서 상당한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중공이 금년도 7월에 중공이 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2천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물은 지금 이렇게 코너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양방으로, 다 양방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의 선이 도로가 넓은 6m 도로 이상의 도로이고요. 1층에서부터 1층은 주차장 필러티에다가 2층에서부터 6층까지 놓여져 있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 대리석으로 또 내지는 돌로 해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도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면 거실에 대한 3베이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거실에 대한 면적도 상당히 넓고 또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거실에 굉장히 큰 문이죠. 거기에 문과 에어컨이 지금 현재 두 대가 되어 있어서 거실과 안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또 보면 첫 번째는 더 장점으로 놓고 본다면 주방의 기구입니다. 주방이 완전히 D긋자로 되어 있어서 아일랜드 식탁까지 겸비되어 있고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까지 있어서 여자가, 주부가 이곳에서 살림하기는 생당히 편리하게끔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답진리동의 다세대 일단은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곳이니까 완전히 신중이죠. 내부 공간도요. 지금 투룸에 15평 정도 넉넉하게 뽑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조기까지 해서 완벽한 풀옵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사진을 통해서도 내부 모습 확인을 해보셨죠. 건물의 내 외부 모습들도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 동대문구 답심리동 동네 환경 자체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청량리역과도 가깝다고 하는 그런 입지 여건들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입지는 우리가 답심리역이죠. 신담역 내지는 답심리역, 청량리역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 타고 5호선 타고 청량리는 경희중앙선 1호선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전철의 코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10분에서 4분 거리에 근거리에 있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로는 이것이에요. 보면 내부순환도로라든가 강명북로라든가 올림픽 도로를 충분하게 진입하는데 5분 내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또 내지는 시내 입지나 시내 중심이나 또 내지는 여의도 가는데 4통 8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동대문구라고 하면 녹지 환경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곳에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공원에 와서 운동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게끔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답심리 공원이라든가 청객천 우리가 천이라든가 매봉산이라든가도 충분하게 녹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갖춰져 있어서 학군이라든가 녹지 환경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이 아닌 이곳에서는 명문 대학들에 밀집되어 있는 학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간접 대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데 8개, 9개, 10개까지도 우리가 폭을 갖다고 근거리에 있다라고 볼 정도에 명문대학들이 있죠. 이곳에 카이스트라든가 외고가 대학이라든가 고려대라든가 또 시립대라든가 시립대는 바로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한양대학이라든가 좀 더 나가면 성심대, 성균관대, 한성대 이렇게 지금 많은 대학들로 분포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공급하는 데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에는 우리가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전농, 답심리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 지금 현재 60층이 넘는 65층 건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뼈는 거의 지금 한 30층 이상이 건물이 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층짜리의 건물이 여기에 5개 들어가고 58층짜리 건물이 4개가 들어가고 또 50층 건물이 5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12개 정도의 건물이 50층 넘는 건물들이 쭉쭉 들어서거든요. 현재 이 주택에서도 이 다세대에서도 건물 짓는 게 보입니다. 바로 곁에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5층짜리 63빌딩이라고 여의도의 63빌딩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마어마하고 높은 건물이거든요. 지금은 한 30층 정도의 건물이 올라가 있지만 6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서 주변에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만큼 거기가 정비된다면 아마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지역으로 변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65층짜리 건물도 들어가고 58층짜리 건물도 들어가지만 옆에 지금 현재 동부청과 시장에도 또 하나 지금 예비정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곳에도 50층이 넘는 건물이 4개가 들어갑니다. 해서 같이 합쳐서 어우러지면 경동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청부시장이라든가 거기에 수산시장도 있습니다. 도매시장. 수산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에는 우리가 서울역과 청량리의 중심 철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강릉 가는 KTX까지 개통이 돼서 강릉 가는 데 거의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편리하게 청량역을 지금 거쳐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개발 호재라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아파트가 60층 이상의 건물들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경정철이라든가 또 내지는 KT라든가 여기에서 또 GTX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면목선에 청량리에서 출발을 해서 면목동까지 상봉동까지 가는 그런 경정철로 인해서 또 하나의 굉장히 단거리로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청량리에는 지금 현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서울역과 지금 강남 삼성역과 청량리역에서 지금 이렇게 3개의 노선을 봤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답심리동입니다. 우리가 청량리를 이용했었을 때 많은 노선들이 가는데 이곳에는 GTX가 2개 노선이 가지요. 그래서 동대문구의 교통망이 상당히 중심이 되고 신설동에서부터 청량리가 아닌 상봉동까지 하나에 어우러져서 이 부분이 하나의 지금 현재 철도망에 회귀되면 삼성역까지 GTX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게끔 하고 청량리에서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서울역에서 삼성까지는 거의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앞으로의 수익성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답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심리동 일대 개발호재 체감이 확대했는데요. 답심리와 청량리 요일대에 63빌딩 같은 건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여러 채가 마구마구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들 더 많이 몰리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청량리역을 또 근처에 두고 있기 때문에 KTX 또 GTX에 대한 엄청난 수익까지도 기대감이 든다는 겁니다. 호재만 해도 이렇고 입지 여건상으로도 역세권에, 숲세권에, 학세권에 이 세권이라는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입지 여건까지도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주택,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동대문구 답심리, 정년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많이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정가입니다. 감정가에 대한 부분으로 요즘에는 투자를 할 경우에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감정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주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매가가 4억 2천인데 감정가는 거의 여기에 버금가는 4억 2천에 버금가는 감정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상 매매가가 4억 2천이면 임대가는 3억 8천이어서 투자금은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별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이지라는 아현력인데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5호선 애호개역도 도보로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거불력세권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촌로 대로변에 위치해 다양한 퍼스노선을 통해 서울 도심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아현동 인군에 명문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다고 알면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들은 거기가 강북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 인근에도 역시 대학교들이 몰려 있는데 인근의 연세대학이라든가 서강대라든가 이하여대라든가 또는 경기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부분이 명문대학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또는 이제는 학생들의 수요는 넘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촌이라고 보면 엄청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것만큼 시너지역과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 시원한 개방감을 자랑하고 외관이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한층 더 눈길을 끕니다. 이번에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 내부를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깔끔한 느낌을 강조했고 넓은 창으로 채광과 환기 또한 같이 확보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빌트인 수납장을 통해 수납 및 공간 활용이 편리합니다. 거기에 에어컨, 공기순환기까지 옵션으로 제공되니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만큼 완벽한 풀옵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현동은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뛰어난데요. 마포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통한 서울의 대표 업무 중심 지역인 종로, 여의도, 용산, 강남권역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강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마포구는 다양한 교통 및 개발 호재로 인해 각종 생활 편의시설과 대형 상권, 문화시설들이 발달해 있어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아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북을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마포입니다. 마포구 여기는 아현동에 위치한 주택인데 굉장히 또 초역세권의 주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개요 정보 먼저 알려주시죠. 네, 마포구 아현동은 대학생 투여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그런 아현동입니다. 2호선에서 아현력 도보로 2분 정도이고요. 전역 면적은 29.3구지만 실상 면적이 50개곱미터가 넘어서 3배로 되어 있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층수는 1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을 말씀을 드리고 구조는 투룸, 거실,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준공은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매매가는 4억 7천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지금 아현동역에서 지금 도보로 한 2, 3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현동이나 이대역에서 나름대로의 8차선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부분은 자랑할 만하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게 조망이나 대한 부분이 하나도 가려지는 게 없어서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층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금 가면 수납장이 있습니다. 신발장과 수납장에 같이 있고요. 이곳에 또 주방에 옆에 있는 시스템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과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는 대학생들이나 교직원님들이 이렇게 몸만 들어가서 살아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거실에 대한 면적도 넓고 우리가 쇼파에 앉아서 TV를 본다고 해도 이 거리가 상당히 좀 넓어서 눈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샤워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의 특징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올해 3월에 준공된 신주 건물이죠. 오래되지 않은 곳이고 아주 깔끔한 실내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투룸에 그리고 넉넉한 면적까지도 갖추고 있는 곳이죠. 건물의 장점들을 한번 챙겨봤고요. 이제는 마포구 아연동이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를 제대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부터 초역세권으로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먼저 짚어볼게요. 입지 여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호재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입지는 2호선이죠. 2호선은 우리가 순환이어서 대한민국 서울 시내 대표적인 2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호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5호선, 6호선, 1호선 모두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버스 노선이라는 게 있어서 버스를 타도 그야말로 버스 노선으로 가면 10분이면 어디든지 다 우리가 아침 출근 시간에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시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좋고 전철을 이용해도 좋은데 서울역, 우리가 광화문 종로 충분하게 직장인들, 업무에 달하는 직장인들 충분하게 우리가 출퇴근 가능하고요. 또 신촌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신촌은 물론 학교에 대한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대형마트라든가 또 업무지구라든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출퇴근 하시는데도 버스를 이용해도 좋고 전철을 이용해도 좋을 정도로 지축운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연하고 지금 현재 아연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죠. 북아연 누타운 또 내지는 아연 누타운 이렇게 두 개로 누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거의 20억이 넘어서 25억까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주택에 대한 부분을 노망은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하나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들이 제일 노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금 현재 재개발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투자금액은 5억 이상이 6억 정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세대로 들어간다면 작은 돈 갖고 소액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명문대학들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바로 건너편에는 이화여대라든가 우리가 경기대학이라든가 또 옆에는 숙대라든가 또 내지는 서강대라든가 홍익대학이라든가 연세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명문대학들 아주 큰 대학들로 이어져 있고 또 하나는 병원까지도 같이 연세대학병원 또 내지는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가 시내 중심 아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에 버금가게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아연뉴타운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서 이용할 수 있고 살다 갈 수 있는 아주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행정타운이라 대한 부분들 지방법원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또 이렇게 백화점이라든가 다 같이 있어서 생활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어려움 없이 또 옆에는 전통시장이 있어서 그냥 슈러퍼 신고 나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마포구 아연동 지금 현재 아연령 역세권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까지 입지에 사랑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개발 호재는 시내 중심이어서 첫 번째는 서울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북부역세권이라고 해서 북부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여기도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대지 면적이 거의 16만 5천평에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40층이 넘는 그런 지금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고요. 또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 예정은 있는데 이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하를 다니는 부분이 60km로 달리고 또는 고속으로 달린다면 80에서 90km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안선에 대한 부분은 거의 150km로 달린다고 해서 초고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화성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오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이 단축된다고 하면 거의 초고속이라고 볼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여의도까지 1단계에는 개통이 되고 2단계에는 서울역까지 온다라는 그런 신안산선입니다. 북아연이나 아연이나 지금 현재 뉴타운의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역의 고가공원이라든가 서울역의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같이 어우러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북아연이나 아연에 관한 부분은 뉴타운뿐만이 아니라 아연 교육특구 지역입니다. 학교가 많은 것만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내지는 대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것만큼 특구 지역으로 예상을 해서 이곳에 한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마포구의 특구, 교육특구 지역으로 예정이 될 그런 부분이고요. 바로 옆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옆에 아연지구라고 해서 이 지구가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23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1400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면 같이 이곳에서 상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서 하면 이것도 충분하게 대로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촌에는 도시세상 젊은이들이 넘치죠. 젊은이들이 넘치다 보니까 도시세상 사업의 대상지로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창년들이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서 사업성을 가질 수 있게끔 도시세상 사업으로서 신촌에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신촌의 합정동까지의 하나의 지금 젊은이 거리로 놓고 본다면 아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대로에 붙어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아연동의 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2호선에서 정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시청 종로 광화문 이쪽에 주위 업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주변에 명문대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대학생인분들의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인프라가 빠짐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개발 호재들도 살펴드렸는데 개발 호재들 신안산선 이렇게 교통 호재에 더불어서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 쪽 이렇게 앞으로 개발의 수액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드는 곳이죠. 마포구 아연동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볼게요. 가격 전략도 살펴주실까요? 마포구 아연동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넘치는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내 중심에 광화문 종로 서울역 쪽에 업무지구에 중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는데 현재 가격은 11층 건물입니다. 투룸이고요. 한 15평 정도 되는데 4억 7천만 원에 예상 임대가는 4억 3천 5백이어서 지금 출시자 금액은 소액 5천만 원이 안 되는 3천 5백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마포구 아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4호선 숙대입구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사권 주택입니다. 청파동 3가는 숙대입구역 외에도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효창공원압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대표님, 서울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도 풍부하겠죠? 네, 청파동 인근에는 일단 숙명여대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서광대가 있고요. 명문대학들로 이미 포진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대학생, 교직원들, 배우 수요는 충분하게 넘칠 수 있고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곳의 교통시설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남, 여의도, 중구 이런 쪽도 충분하게 입지가 우수하고요. 업무지구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거지역입니다.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강점인 지역입니다. 경위중앙선 개통과 함께 공원화된 경위선 숲길,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까지 더욱 차별화된 숲세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A 비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동도, 서도 치우치지 않은 곳이죠. 서울의 중심지역 용산으로 왔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3가에 비추한 주택인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죠. 개요 정보 먼저 알려주실까요, 대표님? 네, 용산구는 서울의 교통 중심지이지요. 어디보다도. 서울역과 용산에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 여건으로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곳에 청파 상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4호선 숙대 입구에서 약 7분 정도입니다. 면적이 1.5룸이기 때문에 실장 면적이 37.79의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7.36이고요. 5층 건물인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금년도에 준공 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준공 나서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상당히 저렴한 거를 장점이라고 놓고 보는데 건축주가 인재 내놔서 지금 그 당시에 분양가 그냥 그대로 3억 2,300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낮은 층임에도 불구하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1층에 대한 부분은 필러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면 룸 하나 거실로 되어 있는데 이 거실에 대한 부분에 지금 현재 주방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어서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혼자서에 사는 부분이 면적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공간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세탁기, 냉장고 다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데 특징은 또 화장실이 1.5룸에도 불구하고 넓은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금은 살펴드리는 곳 1.5룸 구조인데 5층 중에 4층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층수 아주 딱 적당한다는 거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까지도 그래도 널찍하게 뽑아낸 아주 공간 구조까지도 잘 생각해낸 건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잠시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3가 이 동네가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입지와 호재 꼭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입지와 호재도 같이 한번 살펴주실까요, 대표님? 네, 입지는 용산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관심이 있는 지역이죠. 숙대역에서 이곳은 지금 현재 도보로 한 7분 정도에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서울역도 도보로 갈 수 있고 남영역도 도보로 갈 수 있는 사통팔달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혀창공원역도 경의선 혀창공원역도 도보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5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로 이용을 해도 이곳에서는 시내 중심이라든가 광화문, 시청, 시청광화문 또 내지는 종로 도심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전철로도 이용하고 또 내지는 버스로도 이용하는데 강남, 마포 또 내지는 여의도에 대한 부분도 업무지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학건으로 일해서 우리가 대학생들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업무지구, 강남의 업무지구, 용산의 또 나름대로의 여의도 금융타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충분하게 직장인들이 접근이 지금 현재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숙명대가 있습니다. 이 숙명대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서강대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여, 또 이곳에서 직장인들 상당히 넘치는 그런 수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강이라든가 또 내지는 푸른 숲을 보게 되죠. 한강과 푸른 숲과 같이 어우러져서 남산과 또 내지는 민족공원 세 개만 봐도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건데 이곳에 덕수궁, 혀창공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일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서울역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놓고 본다면 서울역에는 지금 서울북부 역세권이 개발을 하고 있죠. 내년도면 아마도 착공이 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소문의 역사공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개발하는 거는 용산역에까지 가는데 이 지상의 철도선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는 공원화가 되고 또 내지는 서울역에 이동하는 그런 편이 거의 한 10분에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3분이면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끔, 환승할 수 있게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서계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청파동이라든가 지구 단위로 인해서도 굉장히 지금 개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에 지금 현재 교육청이 이전을 한다고 하죠. 옛날에 서울 수도여고 자리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이전한다고 하면 업무에 대한 부분은 또 수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숲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군기지가 지금 현재 미군기지의 그 숲을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푸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미군기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 민족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용산에서 사시는 분들 또 내지는 그 옆에 수성부라든가 또 내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개발이 된다고 했었을 때 업무지구라든가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 이렇게 용산 미군기지라든가 같이 어우러서 개발이 되면 용산은 최상의 서울의 중심에 지금 푸른 숲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이제는 통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죠. 여기에 낮은 월드 도매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전자상가라든가 여기 국제업무지구라든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통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나은 그런 거 아닌가. 한강변에 다리를 지나 또 내지는 옆에 미군기지에 또 남산에 이렇게 높은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들어갔었을 때 그 주변 일대는 또 지금 아주 허름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될 수밖에 없는 용산지구인데 지금은 어디에나 딱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신청했던 그런 부분들이 용산에는 되지를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도가 높아서 지금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언제든지 지금 현 시세는 너무도 많은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지금 현재 용산은 투자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용산구 청파동 3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용산은 워낙에 또 입지 자체가 서울의 중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인 위치 자체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통이 워낙에 뛰어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거기다 주변만 돌아봐도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 수요까지도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 용산에 정말 지역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는 개발 호재들이 또 넘쳐나는 현실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가는데요. 그러면 용산구 청파동 3가의 주택 이제 그 가격이 어떤지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청파동 3가에 있지요. 용산에 대한 부분은 교통의 중심이고 또는 생활문화, 예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의 지금 청파동 3가에 지금 1.5름의 매매가가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4억 5천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 2천 3백입니다. 원룸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2억의 전세가 들어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 3백입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이제 서울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로 떠나볼 텐데 경기도 구리시, 여기는 교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은요. 궁금해하시는 개요정보, 널찍한 근그림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교문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네요. 개요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경기도 구리시 교문지구는 서울하고 굉장히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십니다. 경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도 좋고 아차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도 상당히 찌연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고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문동 다세대 주택은 지금 현재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세대입니다. 경위중앙선 양원역 또 내지는 망우역에서 충분하게 접근성이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중량IC에서 인접해서 강병북로라든가 또 내지는 천호동까지도 총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역면적은 54.48이고요. 분양면적이 71.57인데 4층입니다. 1층은 필러트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되어 있고요. 쓰리리미구 욕실 2개, 거실 주방, 모든 풀옵션까지 양문형 냉장고에 지금 현재 건조기까지 들어갑니다. 21년도 금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월에 중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4억 8천입니다.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도로하고 진입이 상당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겸은 지구는 약간의 숲대권이기 때문에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평지입니다. 12월에 중공 예정이 있는데 1층에는 120%에 달하는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2층, 3층, 4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쓰리룸, 투룸, 쓰리룸에 화장실 두 개로 갖춰져 있지만 외관도 주변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만 신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당히 넓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벽면이라는 부분, 바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오래 쓰지 않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실수여자나 또 내지는 전세 들어오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재를 상당히 좋은 거 쓰기로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주방에 대한 부분도 D긋자로 되어 있어서 아일랜드 식탁까지 들어가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에 지금 현재 화장실 2개인데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그냥 세면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밑에 공간까지도 우리가 수납 공간까지도 할 수 있게끔 아주 세심하게 건물 짓는 견문지구에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에어컨이 큰 대형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들어가고 안방에 하나 들어가고요. 양문형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모두 인덕션까지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는 완벽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중공이 될 텐데 굉장히 또 기대감이 드네요. 방 3개까지 마련되어 있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을 모은다는 거죠. 에어컨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곳곳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냉장고도 양문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쪽 가보시면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으니까 이런 점 아주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완벽한 풀옵션에다가 바깥으로 나가보면 사실 구리인시 교문동이 얼마나 또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지 서울에서도 굉장히 또 가깝거든요. 이런 기타 다른 장점들도 조목조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서울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 교문지구인데 이 교문지구에 교문동 사거리에 메인이 모든 게 다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강병북로를 탄다든가 또 내지는 전철을 타면 경위 중앙선을 이용해야 되지만 북부간선도로나 또 내지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 최상에 갖춰져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의 개발이 여기가 전철도 들어가고 또 새롭게 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에 갖춰질 수 있다고 보시는데 메인에는 사거리에는 구리경찰서, 구리시청, 구리소방서, 대학병원, 메인도로의 사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거리에 있는 부분이 농수산물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대학병원 이 모든 게 메인에 딱 갖춰져 있는 교문지구에 접해 있는 생활 인프라가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이고요. 옆에는 지금 현재 망우산이라든가 면목동의 용마산이죠. 면목동의 용마산, 강진구의 아차산, 또 망우리동의 망우산 이렇게 세 개의 산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이 숲세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이 안에는 또 중곡동의 용암산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안에는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안항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있지만 여기에 초등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지금 이곳에는 별례신도시, 다산신도시, 왕숙천에 대한 부분, 경문지구까지 어우러져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이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곳에 거의 한 15개 정도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생활하시기는 상당히 편리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보면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발은 지금 현재 여기가 강남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별례선이 지금 현재 한강 지하에는 모두 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현재 별례선이 완공을 할 건데 이 완공하면 구리시청 또 내지는 구리역을 바로 옆에 정거장이 생기기 때문에 8호선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총파, 잠실 15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실까지 오는데 15분이지만 자동차를 타고 또 망우에서 상봉까지 가는데도 10분이면 닿을 수 있어서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고요. 지금 현재 8월 30일자에 발표가 났습니다. 3기 신도시에 이곳의 최고의 서울 접근성이 각고함은 조시, 겸은지구라고 지금 이번에 또 발표가 났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겸은지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또 하나의 지금 또 획을 글 수 있는 거는 경보고속도로입니다. 세종, 포천간 경보고속도로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면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 가는 이 부분이 남구리에서 2022년도의 1차 완공 목표이거든요. 이러면 구리에서 우리가 경보고속도로를 타고 구리나 성남이나 또 내지는 용인이나 광주나 접근성이 상당히 굉장히 좋다고 보시고 되고요. 이 고독지구 이걸로 인한 고독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 고독지구가 지구 앞으로 구리하고 같이 맞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고독의 비즈벨리라는 또 내지는 디지털 엔지니언의 복합단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곳에 수택지구라든가 인창지구라든가 거문지구라든가 같이 어우러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옆에는 또 남양주,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 또 내지는 별례신도시에 같이 어우러서 하나의 신도시로 형성되는데 겸은지구는 발표난 게 지금 현재 1,100세대하고 2,900세대에서 4,000세대였었습니다만 이번에 8월 30일자에 2,000세대가 더 들어간다라고 하겠노라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6,000세대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겸은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강변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위에 랜드마크 조성이 되는 이 부분은 남구리IC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립도서관 바로 옆에 또 내지는 장장호수공원이라든가 구리한강시민공원 옆에 이렇게 한강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지금 구리는 한참 인재부터 뜨기 시작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강남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의 지금 현재 더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고덕대교입니다. 고덕구리대교인데 2022년도에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마만큼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리는 접근성이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광진교 다음에 천호동, 천호대교, 광진교 다음에 고덕구리대교가 지금 2022년도에 완공이 되면 더욱더 우리가 입지 조건이 지금의 한 30분이라면 25분이면, 20분이면 다 할 수 있게끔 개발이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교문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한강대교죠. 고덕대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구리 쪽에 얼마나 더 관심이 모아질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혜, 거기다가 교문동 살펴드리고 있는데 교문 2지구 쪽으로 앞으로 또 최근까지 이슈가 들어오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개발 호재들 너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곳인데다가 입지 여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교문동의 주택, 그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격은 그럼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이곳의 교문지구는 지금 동의율이 거의 70%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4억 8천의 매매가이면 거의 한 34평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의 분당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가 4억 8천의 임대매매가는 3억 8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 가지 끝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거든요. 세미나 언제든지 여러분 1대1로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실 수 있고 수시로 상담 가능한데요.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www.알토마토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또한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다행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